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승부!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사면의 배경으로 경제 어려움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청와대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관련 부처에서 대상이나 범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만 경제계는 이번에는 기대해도 좋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2부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사면 대상의 경제인 특히 재벌 총수가 포함되는 문제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고요. 이 사드 한반도 배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목도 함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청구했던 영장. 기각됐죠? 국민의당은 홍보비 리베이트 수렁에서 벗어나서 반전을 모색할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이제 홍보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새누리당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YTN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조금 다르던데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현역 의원 2명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초광수를 둔 그런 사례였는데 결과는 모두 기각됐지 않았습니까?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심사라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걸 거친 뒤에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결정을 하는데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왕주연 전 사무부총장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지금 구속된 상황 아닙니까? 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을 느낀 그런 측면이 좀 있었을 겁니다. 또 그런데 김수민 의원하고 박선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좀 다릅니다. 김수민 의원의 경우에는 뭐 주거 일정하다. 그리고 증거 인멸 도망 도주 우려 없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혐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해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혐의를 놓고 양측이 지금 혐의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김수민 의원이 충분히 방어할 그런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박선숙 의원은 좀 다릅니다. 어떤 식이 좀 더 까다로운 사유를 쟀는데 현 단계에서는 구속해야 될 사유와 상당성 그러니까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실상 검찰 수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입장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텐데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빠르면 오늘이라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는 검찰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은 분명할 것 같고요. 검찰은 당초에 이 두 의원이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박선숙 의원의 경우에 법원이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김수민 의원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어권 차원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마찬가지 논리를 들이대면 사실 검찰로서는 기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지금으로서 다시 기각을 했으면 또 망신이죠. 검찰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야 되겠군요. 어쨌든 의원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좀 면하게 된 국민의당. 좀 안도하는 분위기 역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이 사건 통해서 일단 국민의당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가 물러날 정도로 아주 곤혹스러웠었고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난처한 그런 사안이었죠. 하지만 두 의원의 구속을 모면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으로서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반전의 계기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은 그런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장 영장 기각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표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몸사리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검찰 무리한 수사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자제했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식으로 수위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가장 관심이 되는 사람이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안철수 전 의원에게 영장 기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안철수 의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하는데 그쳤거든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큰 짐을 던 것은 사실이고요. 자신이 대표직까지 내려놓은 마당에 이제는 앞으로는 대권 도전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두 의원이 검찰이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다음 건을 정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당문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느 시점에서 기소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국민의당으로서는 넘어야 할 가야 될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관련한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를 3부에서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이제 검찰의 칼날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홍보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 사건도 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수사는 서울지검 공안 2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사람은 총선 당시에 홍보 책임자였던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조동원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쉽게 말해서 침대는 과학입니다.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를 카피를 만들었던 그런 홍보 전문가죠. 그리고 실무자하고 또 업체 대표 이렇게 3명이 고발이 됐는데 검찰이 오늘 이 업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당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본부장이 광고 제작업체와 tv광고 계약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tv광고를 하면서 4편을 제작해 주고 제작비용으로 3억 8500만 원을 주는데 이 과정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인터넷 광고 그리고 온라인 선거운동 동영상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서 무상으로 새누리당에 주는 거죠. 그 비용이 한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정치자금법을 보면 이렇게 무상으로 주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고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리베이트 아니냐 tv광고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그 반대급후를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황은 없습니다. 그래도 범죄 행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용제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선거 공용제가 뭐냐 하면 선거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그것은 헌법 116조를 보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정치자금법에는 법인이나 단체는 아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정치자금을 낼 때는 선관위를 통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8천만 원의 서비스죠. 어떻게 보면 홍보 동영상을 새누리당에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인 셈이죠. 이 정치자금을 이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에 처하도록 아주 엄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금품이 되돌려받은 정황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로 온라인 홍보물 제작 그리고 온라인에서 홍보 행위 이런 것을 8천만 원어치 해줬다고 하는 것도 공짜로 한 건데 이게 일종의 리베이트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크린에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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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진기 주물작업 연마작업 페인트작업 작업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테크 집진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린에어테크 크린에어테크 집진기 이게 흥글이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앱 다운받아 두 번 받아 전화 걸어 16000-9999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롯데리아 홈서비스테이 이벤트망 무대보로 터져 안 시키면 배반이야 롯데리아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